추운데 왜 나가 계세요? 어, 난 우리 복녀씨 기다렸는데 자넨 추운데 왜 나오나? 자네도 누구 기다리는 사람 있어? 아니요, 저는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. 저녁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동네 한 바퀴 돌려고 나왔어요. 그래? 왜 그렇게 오세요? 아닐세. 동네 한 바퀴 돈다고 그랬잖아. 예. 나온 김에 짐이나 좀 날라주고 돌 좀. 지금 괜찮아요? 오늘은 10분방에 다 같이 출동하셨네 내일부터 다 같이 장사 나가기도 했어요 같이 장사를 나가다니요 장사를 다 같이 하기로 했다고요? 네 풍금 언니는 영업을 담당하고 강땡이 엄만 음료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아 그럼 좀 곤란한데 뭐가요? 편하게 맘대로 트럭 갈 수가 없는데 네? 그게 그러니까 전기날로 갑 대신에 퇴근 때마다 토스트를 제가 먹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수인씨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가서 먹기가 좀 곤란하다는 거죠 에이 선생님도 참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한 식구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뭐가 어때요? 그건 그렇죠 뭐 하시는 거예요?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텐데 거기 앉아서 좀 쉬어요 설거지 내가 할게요 아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아휴 거참 자 여기 앉아서 쉬어요 설거지? 내가 해요 아니요 선생님 제가 할게요 진짜 저 괜찮아요 제가 제가 한 번 아 저 제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아휴 내가 더 불편해 아니 제 마음이 아니 나 물 묻었어요 아휴 선생님 진짜 이거 제가 해야 제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아니 잠깐만 진짜 그냥 앉으세요 어? 팔짱 꼈어?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나 진짜 설거지 잘해요 설거지 대회도 나왔어요 아니